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시장이 상승 추세를 마치고 박스권 장사에 머물러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연속적인 조정을 보인 장이었기 때문에 개인 취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쉽지 않은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없죠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종목들만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 이런 시장에는 정말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주식시장에 오래 몸담은 분이 아니라면 사실상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드리면서 매번 말씀드렸어요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리고 10년 후에도 열립니다 결국은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잘 잡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어때요? 그만큼의 훈련이 돼 있고 연습이 돼 있어야겠죠 제 강의를 1강부터 보신 분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이해가 되고 적용까지 시키고 그 적용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단순히 이해만 되는 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연습을 하고 적용을 하고 반복하고 그래야지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이 돼야 어떤 시장이 와도 그 기법을 그 매매법을 생각해내고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응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강의를 드리면서 저의 목적은 제 강의를 일방적으로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변해요 지금의 시장 1년 뒤의 시장 10년 뒤의 시장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일방적으로만 지식을 받게 되면 어때요? 바뀐 시장에서는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언제나 바뀐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수익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는 항상 원리를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매매법도 매매법이지만 매매법을 습득함과 동시에 그 매매의 원리가 무엇인지 왜 그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매매를 내가 어떻게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능동적인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난 강의를 좀 보고 싶다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라든지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이렇게 대시면 QR코드 가운데 화면에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나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입니다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보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지난 강의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월봉 전환 매매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강이죠? 벌써 40강입니다 1강부터 39강까지 못 보신 분들은 정말 부지런히 보셔야 이 강의까지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0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짧지도 않죠 오늘은 월봉 전환 매매법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최대한 많은 부분을 다방면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이 주식의 정석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법만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테마 투자, 경제 분석, 사회 분석, 이슈 분석 어떤 부분이든 다방면으로 최소한 한 변씩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월봉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봉 전환 매매법이라는 강의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저는 유독 일봉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일봉 분석이 모든 차트 분석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많은 투자자 분들이 보시는 붕이 일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는 일봉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봉이나 주봉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의미가 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월봉을 이용한 매매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월봉과 주봉, 일봉까지 다 나와요 그 세 개를 보고 매매하는 방법이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캔들 차트의 기간별 구분부터 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월봉 차트라는 건 뭐예요? 월봉 차트 1개월 동안의 주가를 한 개의 봉으로 표기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나야 캔들 차트에서 봉 하나가 나와요 그 봉 하나는 뭐예요? 그 해당 월의 최저가, 최고가, 시가, 고가를 하나의 봉으로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대략적으로 일봉 차트가 한 20개 정도 모여야 하나의 월봉 차트가 되죠 밑으로 주봉 차트, 일주일 동안의 주가를 한 개의 봉으로 표기한 겁니다 월봉 차트를 주봉으로 나누면 몇 개가 되겠어요? 4개나 5개 정도가 되겠죠? 4주에서 5주 정도가 한 달이니까요 거래일로 따지면 약 5거래일을 하나로 뭉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주봉 차트죠 그리고 일봉 차트에 가장 익숙하신 차트입니다 1일 동안의 주가를 한 개의 봉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한 개의 봉이 그려집니다 보통 이제 차트를 보실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일봉 차트를 주력으로 봅니다 분봉 차트는 뭐죠? 제가 기법 강의를 할 때 분봉 차트를 이용한 단기 매매법 진짜 많이 강의를 해드렸어요 분봉 차트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일분봉 차트다라면 1분을 한 개의 봉으로 5분봉 차트면 5분을 한 개의 봉으로 60분봉 차트면 60분봉을 한 개의 봉으로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N분 동안의 주가를 한 개의 봉으로 표기한 것 이게 바로 분봉 차트죠 보통은 일봉 차트를 많이 봐요 근데 내가 단타 매매를 하고 싶다 타이밍을 좀 세부적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분봉 차트를 보고요 나는 이제 중기나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봉 매매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매매는 약간 중기 혹은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적합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단기 매매에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캔들 차트의 기간별 구분부터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월봉 전환 매매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긴 기간부터 짧은 기간으로 좁혀가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밑에 설명을 또 읽어볼까요 주가의 큰 전환 시기를 노리기 때문에 대시세를 노릴 수 있는 매매법이다 대시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에게나 솔깃할 만한 말인 것 같아요 대시세라는 건 뭐예요 긴 기간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쭉 뻗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시세를 잡아야 플러스 50%, 100%, 200% 그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월봉 전환 매매법은 기본적으로 짧은 시세가 아니라요 이 대시세를 노리는 매매법이에요 어차피 월봉을 본다는 것 자체가 큰 추세의 변환을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의 시세의 시작 그 시세점을 잡고 싶다 이게 바로 월봉 전환 매매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을 볼까요 주봉이나 일봉은 추세 전환이 이 단기 신호로 그칠 수 있어요 추세가 전환되는 듯 하면서 전환되지 못하고 다시 꺾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월봉산의 추세 전환은 추세 전환의 연속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월봉상으로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뒤에 사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드릴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대시세를 노리는 매매법이고 월봉상의 추세 전환은 추세 전환의 연속성 연속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인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 초입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월봉 전환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좀 더 볼게요 대시세를 노리기 때문에 보통은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하시면 좋기는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중장기 성향의 투자자만 월봉을 봐야 되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뭐 스윙 매매 나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만 가지고 있는 매매가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월봉을 이용해서 타이밍을 잡으면 조금 더 안정적인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어요 중장기 투자자 분들은 월봉을 꼭 보시는 게 좋고요 나는 이제 중장기 성향은 아니에요 스윙 성향이에요 이러신다면 이제 월봉을 참고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단타 성향이에요 그날 사서 다음날 팔거나 데이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스캘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단기 성향이신 분들은 월봉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몇 달 혹은 그 이상까지 여유 있게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안정적인 투자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월봉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이 월봉 전원 매매법을 할 때는요 당연히 종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해요 중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중에 종목 분석이 더 중요한 투자는 뭘까요? 중장기 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더 오랜 시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의 모멘텀이나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주식을 오래 보유해도 불안하지 않겠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거면 이슈라든지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고 짧게 치고 빠지면 돼요 하지만 내가 종목을 좀 길게 보유하려면 그 종목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재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동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꼼꼼히 분석이 돼야 분석이 돼야 그 종목을 오래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불안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봉 전원 매매법에서는 종목이 가진 재무적인 혹은 실적적인 모멘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에 대한 재무 분석 어떻게 하는지 이전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전 강의를 좀 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의 단기 이벤트는 무상증자, 일시적 수주 계약 이런 걸로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기가 조금 어렵죠 무상증자도 일시적인 이벤트, 일시적 수주 계약 원래 이제 수주가 많이 나타나는 기업이 아닌데 어느 날만 이벤트성으로 대량 수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량 수주가 연속성이 없고 대량 수주가 한 번 나온 다음에 몇 년간 또 수주가 없어요 그럼 그 기업은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기업을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 삼기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실적 개선이라든지 신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도 기업이 점점 성장 모멘텀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슈 분석이 더 중요해요 이 분석이 오늘 말씀드리는 월봉 전환 매매법의 기업 분석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월봉을 왜 봐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보인 3월부터 최근 이제 2월 초 정도까지의 지수인데요 일봉상으로 봐도 우상향 추세라는 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약간 조잡합니다 일봉으로 한 7, 8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날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여기 밑에 살짝 찍고 2평선 위로 올라왔다가 약간 조잡해요 상승 추세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눈에 이게 상승 추세로 딱 들어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라든지 월봉으로 똑같은 기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인데요 네 월봉 차트입니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봉수가 확 줄었죠 일봉은 하루의 거래를 하나의 봉으로 표시를 합니다만 월봉은 한 달의 거래를 하루의 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 봉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몇 개월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대략적으로는 한 1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되는 월봉 차트입니다 아까 일봉으로 볼 때보다 어때요? 훨씬 더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보시면 5개월 동안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달 정도 주춤했고요 그 다음에 4개월 동안 다시 상승 랠리를 보입니다 큰 흐름을 보기가 일봉 차트보다는 주봉이 주봉 차트보다는 월봉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월봉 전환 매매법은 월봉으로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주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일봉으로 더 쪼개봐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월봉 차트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단기 투자자, 단기 성향 샀다 팔았다 혹은 그날 사서 그날 팔았다 이렇게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월봉까지는 참고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봉, 분봉 이런 매매에 더 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주식의 정석에서 모든 강의법을 웬만하면 다 모든 매매법을 다 한 번씩은 다루려고 해요 근데 이게 보시다 보면 성향에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적 분석이라든지 큰 흐름의 차트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고 단기 성향이신 분들은 제가 분봉을 이용한 단타 매매법을 또 자주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화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다 배우시고 끌리는 매매법에 특화를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공부하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전쟁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에 나선 예를 들면 사령관인데 병사분들이 있잖아요 병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주인이분들이다 이렇다면 저는 칼 쓰는 법도 가르쳐 드릴 거고 권총 쓰는 법 그리고 긴 장총 쏘는 법 그리고 폭탄 던지는 법 수류탄 쓰는 법 철조망 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 나는 권총이 좋은데? 어? 나는 칼이 좋은데? 그러면 그 무기에 특화되는 전략을 스스로 반복해서 익히시고 완전히 내 걸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한테 맞는지 알려면 일단은 다 배우셔야 되죠 일단은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1강부터 천천히 봐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월봉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월봉 전환 매매 조건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또 중요해요 아까 설명드렸죠 내가 종목을 오래 보유하려면 할수록 오래 보유할 생각을 가져가고 있을수록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그 종목에 대한 믿음으로 그 종목 매매를 유지해 나가고 끌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월봉 전환 매매법에서는 여기 써 있는 이 기본적 분석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흑자나 실적 터널 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기업 이게 제일 좋아요 급격한 실적 변동은 모멘텀 약화로 작용할 수 있고 테마성 종목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재무가 좀 안정적이어야 되고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이면 좋아요 필수 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있어야 웬만하면 오래 보유해도 불안하지가 않죠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 300억, 500억 이런 기업은 급작스러운 이제 부도라든지 부채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뭐 한 3천억 원 이상 정도 되는 좀 안정성을 가지는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꾸준한 흑자는 일단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초록창에 금융란에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 꾸준하게 이런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킬 수 있고요 이 실적 터너라운드 기대인데 제가 투자 힌트를 하나 드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가장 빠르게 반등할 때가 언제일까요 실적이 잘 나오면 무조건 주가가 반등하나요 물론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실적을 통해서 터너라운드를 잡을 때 어떨 때 주가가 제일 강할까 이거는 제가 투자에 대한 힌트인데요 뭐 이런 식입니다 보통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가 주가가 상승 탄력이 제일 좋아요 손해를 보던 기업이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때 수급이 진짜 가장 강하게 들어옵니다 역대 주가를 봐도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기업을 보면 좋은데 근데 또 주식이라는 게 또 선행하잖아요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 걸 확인하고 매수하려고 하면 늦었어요 이미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기업을 어때요 선침해하고 싶죠 이 선침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이 정도 막 한 천억 정도 마이너스 천억 정도 적자를 보는 기업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0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어요 이때는 이 기업에 대한 매수를 고려해보는 겁니다 왜? 다음에 플러스 50이 됐든 100이 됐든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통해서 추세, 추세가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세는 차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실적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성장 추세를 보이는 기업은 다음해에는 더 높은 실적을 거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적자폭이 확대되는 기업은 다음해에 적자폭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적자폭이 줄어드는 기업은 다음에 적자가 더 줄어들거나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된 걸 보면 좀 더 확실하겠지만 흑자로 전환된 걸 보고 매수하면 그때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축소되는 기업을 보시고 매수를 고려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을 선출매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으시면 그리고 차트상으로 타이밍을 잡으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월봉전환 매매법이 맞는 종목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월봉전환 매매법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강의에서 뭔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 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 코드 입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우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주소 바로 답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답장 보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방에서 지난 강의 보는 법 지난 강의를 리스트에서 다 올려 드릴 거고요 장중에 여러 가지 투자 힌트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월봉전환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터너라운드 기업을 어떻게 선취미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매매 활용해 보시면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꼭 재무제표 보시면서 이렇게 적자가 줄어드는 기업 흑자로 전환된 기업은 이미 주가가 올라갔어요 적자가 줄어드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차트로 타이밍을 잡아서 선취미를 해보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좀 오래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 안전성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등치가 좀 있는 그런 기업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기법적인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한번 이제 멈춤을 해보셔서 적어두셔도 되고요 이 내용은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죠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월봉전환 매매법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월봉상 상승추세 전환 및 5월 이평선 안착 5일이 아닙니다 5주도 아니고요 5월입니다 5월 5월 이평선에 안착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안착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전환 월봉을 주봉으로 변환해서 주봉상 양봉의 개수가 은봉 개수와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단 마지막 봉은 양봉이 필수예요 그 다음에 주봉을 일봉으로 변환해서 일봉상 골든크로스 시점 또는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 진입합니다 요거까지는 바로 이해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요 두 개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글씨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강의의 특징 아시죠 처음에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뒤에서 차트를 통해서 반복해서 정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번은 읽고 오세요 한 번은 읽고 오셔야 뒤에 차트를 보여드리면 아 어떤 저게 어떤 말이구나 오현진이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요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차트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전환 매매법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무슨 차트겠어요 월봉 차트죠 자 월봉 전환 매매법은 기본적으로 차트를 3개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월봉 차트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는 주봉 차트를 보겠죠 그 다음에는 일봉 차트를 보는 거예요 월봉 차트로 추세가 전환된 종목이 있으면 그 해당 월을 주봉으로 바꿉니다 그럼 봉 개수가 3개 4개 5개 정도까지 늘어나겠죠 그 주봉으로도 타이밍이 나왔다 싶으면 그 주봉을 다시 일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골든크로스라든지 정배열에 있으면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월봉 전환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월봉에서 주봉으로 전환하고 주봉에서 일봉으로까지 전환시키는 거예요 일봉에서 분봉까지는 전환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타 매매법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조금 홀딩하면서 3개월 6개월 이상 가져가실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매매법이니까요 다시 한번요 월봉상 매수 타이밍이 나온 종목을 해당 월봉을 주봉으로 바꿔서 주봉상으로도 매수 타이밍을 보는데 주봉상의 조건은 뭐죠? 양봉과 은봉 개수가 같거나 양봉이 더 많아야 된다 하지만 마지막 봉은 반드시 양봉이어야 된다 이것도 뒤에서 예시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그 마지막 봉을 다시 일봉으로 바꿉니다 일봉상 골든크로스라든지 정배열 구간에 있을 때 매수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설명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설명이 어려우시다는 건 제 앞전 강의를 또 못 보셨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제 강의는 순서가 엄청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1강부터 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현대차의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상 고점을 찍고 또 꾸준하게 하락하던 추세가 여기서 돌파가 됩니다 제 강의 중에 2강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을 보시면 이게 왜 추세 돌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락 추세를 이 구간에서 돌파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20년 7월이에요 2020년 7월 2020년 7월에 현대차가 월봉상으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상승으로 바뀌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매수하면 되냐 아니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봉 전환 매매법은 월봉상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을 주봉으로 바꾸고 주봉상에도 매수가 가능할 때 일봉으로 바꿔서 일봉상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월봉 전환 매매법입니다 현대차를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 드리는 거고요 월봉상 하락하던 추세가 2020년 7월에 상승 추세로 바뀌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일단 매수 신호를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해당 봉 이 매수 신호가 나온 봉을 주봉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주봉으로 바꿨습니다 주봉으로 바꿨을 때 이 빨간 선으로 쳐드린 이 구간이 아까 봤던 월봉이에요 지금 봉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월봉을 주봉으로 바꾸면 봉이 네 개 아니면 다섯 개가 나와요 왜? 한 개의 월은 사주나 오주 정도로 구성돼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월봉을 주봉으로 바꿨을 때도 봉이 하나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지금이 월 초다 뭐 예를 들어서 10월이라고 하면 10월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 주봉상 봉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봉상 양봉이 은봉보다 많거나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봉은 반드시 양봉이어야 됩니다 볼까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봉인데요 자 양봉이 더 많나요? 양봉이 더 많죠? 은봉은 하나예요 양봉은 네 개예요 당연히 이제 양봉이 더 많고요 마지막 봉이 양봉인가요? 네 마지막 봉이 양봉이네요 그죠? 그럼 주봉상 매수가 맞습니까? 주봉상 매수가 맞죠 그럼 여기서 바로 매수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걸 다시 한번 일봉으로 바꿔서 일봉상 골든크로스 혹은 정배열에 있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다섯 개인데 네 개면 어때요? 봉이 네 개면 상관없어요? 양봉과 은봉이 같거나 양봉이 더 많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봉 마지막은 빨간봉 양봉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봉상 마지막 봉은 양봉이면 돼요 세 개면 세 개여도 상관없어요 세 개일 때 매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봉은 하나 양봉 두 개던지 은봉 없이 양봉 세 개던지 그죠? 은봉 두 개고 양봉 하나면 매수하면 안 되죠 은봉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봉은 반드시 양봉해야 됩니다 두 개면 양봉 하나 은봉 하나면 같기 때문에 매수 요건은 돼요 하지만 주봉상 마지막 봉은 반드시 양봉해야 돼요 한 개면 한 개면 그건 반드시 양봉해야 되죠 그죠? 이 설명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현대차가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를 돌립니다 언제? 2020년 7월에 2020년 7월에 돌려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 강의를 보시면 제가 이건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2020년 7월에 돌립니다 그래서 이 7월에 돌린 월봉을 주봉으로 바꿨더니 봉이 다섯 개였어요 봉이 다섯 개였다 근데 이 다섯 개의 봉을 분석을 하는데 양봉이 은봉보다 같거나 많아야 되고 마지막 봉은 반드시 양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봉은 한 개고 양봉이 네 개이기 때문에 양봉이 은봉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은 양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이 종목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매수하냐?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봉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봉으로 바꿔서 일봉상으로 매수 타이밍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봉으로 바꿀 때는 이 기간 이 한 달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일봉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봤던 한 달 아까 봤던 한 달의 기간을 일봉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봉 개수가 더 많아졌죠 이때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골든크로스가 나왔거나 아니면 정배열에 있을 때다 만약에 이 종목을 본 기간 동안 주가가 이 정도에 있었다면 어때요? 지금 정배열이니까 이때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주가를 본 기간이 이 정도면 어때요? 이기면, 이런 구간이면 상관없어요 다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지금 이 동그라미 쳐들인 구간에서는 다 언제 사든 상관없습니다 다 매수가 가능해요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하면 월봉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을 일단은 체크를 합니다 그럼 그 월봉을 주봉으로 바꿔서 주봉상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지를 봅니다 주봉을 봤을 때 양봉이 은봉보다 같거나 많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봉은 반드시 양봉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거기까지 조건이 맞았다면 일봉으로 바꿉니다 일봉상 골든크로스나 정배열이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일봉상 골든크로스나 정배열이 아니면 기다렸다가 정배열이나 골든크로스가 될 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제가 동그라미 쳐들인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빨리 매수했으면 이게 이제 10만 5천원 정도 매수가 되고요 늦게 매수를 했을 때는 최대 13만원까지 레인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한 10만 5천원에서 13만원 정도까지 다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전환을 마친 뒤에 이게 이제 거의 30만원대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오죠 애플카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데 이 오버슈팅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매수가에서 한 2배 정도 되는 수익은 나옵니다 월봉상으로 대시세가 전환이 됐고 주봉과 일봉으로 세부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고 한 번 추세가 전환됐을 때는 그 추세로 강하게 오랫동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시세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월봉 전환 매매법입니다 근데 이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실적 터널 라운드 꾸준한 실적 개선 안정적인 재무 실가 총액 3천억 이상 이런 조건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모두 끝마쳐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하나 나오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종목을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월봉 전환 매매법을 예시까지 설명해 드린 건데 하나만 보면 또 아쉽기 때문에 뒤에는 계속해서 사례를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역시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상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추세 전환이 나타났어요 언제죠? 2017년 1월입니다 2017년 1월에 월봉상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월봉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주봉으로 바꿔야죠 주봉으로 바꿔볼게요 주봉으로 바뀌는 월봉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 이 봉 한 개를 우리가 주봉으로 바꿀 거예요 주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됐죠? 지금 제가 네모 칸 쳐드린 부분이 주봉입니다 주봉입니다 아까는 5개였는데 이건 4개예요 왜? 1개의 월은 5주 아니면 4주예요 근데 내가 월초에 월봉을 봤으면 주봉상으로도 봉이 2개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고 1개 정도밖에 없을 수 있어요 1개든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칙에만 맞으면 돼요 법칙이 뭐죠? 월봉을 주봉으로 바꿨을 때 주봉상 양봉이 은봉보다 많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봉은 반드시 양봉해야 된다 주봉이 하나면요 그 하나가 양봉이면 됩니다 주봉이 2개면요 둘 다 양봉이거나 하나 은봉, 하나 양봉인데 마지막 봉이 양봉이면 됩니다 3개면요 셋 다 양봉이거나 하나 은봉, 두 개 양봉이면 되는데 마지막 봉은 양봉이어야 되죠 1개든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상관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4개인 경우를 보시면 양봉은 3개예요 은봉은 하나예요 조건 되나요? 되죠 마지막 봉이 뭐예요? 양봉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이 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 해당 월의 기간을 어떻게 할까요? 일봉으로 갑니다 순서는 월봉 다음에 주봉 주봉 다음에 일봉 그 다음에 매수예요 지금 주봉까지 봤죠? 조건에 맞죠?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에 해당되는 기간이 이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이 기간이 일봉이에요 1월을 봉으로 나타낸 거예요 봉의 개수가 대략적으로 한 20개 내외 정도가 나오겠죠? 20거래일 정도가 1개월이니까 보시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 다 매수가 됩니다 왜? 정배율이잖아요 정배율 정배율은 매수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매수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왜? 이때는 5일 2평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어요 역배율이 됐어요 여기서 그죠? 어느 시점에 봤을 때가 중요하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직 골든크로스가 안 나왔는데 이 지점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요 이때 보셨으면 여기서 매수가 되죠 월봉 월봉을 주봉으로 바꿔서 주봉상 타이밍이 나오면 일봉으로 바꿔요 일봉상 정배율이 있거나 골든크로스가 되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배율과 골든크로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걸 새롭게 완전히 다루지는 않아요 이 순서대로 보셔야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에 있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 혹은 이전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바로 문자로 답장 갈 수 있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 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이렇게 대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를 다 보시고 이걸 보셨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물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시라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하시고 그걸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샵 3772로 오현진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 SDI죠 삼성 SDI를 1봉으로 바꿨을 때 여기는 정배열이니까 매수가 되고 여기는 이제 5일 2평석도 깼고 역배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는 매수가 아니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매수가가 11만원에서 12만원 레인지예요 그 구간에서 매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주가가 대시세 대시세를 보이고 거의 두 배 정도 22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매수한 시점부터 딱 따지면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까지도 걸렸어요 그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월봉 전환 매매법은 단기 시세가 아니라 대시세 대시세를 노리기 때문에 대시세를 노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런 종목도 있지만 어차피 이 매매 자체가 실적 좋은 기업을 추세 전환 시점에 잡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시간 정도는 좀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일단 7, 8개월 보유하고 계좌 수익 두 배 정도면 괜찮잖아요 종목 수익, 종목 수익 두 배 정도면 그 정도를 노릴 수 있는 매우입니다 두 개 사례 봤고요 하나 더 볼까요? 네, MCNX입니다 자, 먼저 볼 거는 뭐예요? 네, 월봉이죠, 월봉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건 당연히 월봉입니다 월봉 전환 매매법이기 때문에 월봉을 먼저 봐야겠죠 월봉상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는 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기간은 2019년 1월입니다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양봉을 띄웠죠 뭘로? 월봉으로 네, 지금 계속해서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으로 돌렸는데 기간이 2019년 1월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이쯤 되면은 이제 아실 겁니다 뭐죠? 주봉, 주봉으로 바꿔야죠 주봉으로 바꿔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자, 그럼 월봉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나왔으니까 주봉상으로도 나왔는지 다음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기간입니다 봉이 지금 4개예요 그죠? 4개인데 아까 그 월봉을 주봉으로 바꾼 거예요 매수 타이밍이 나오나요 이거? 매수 가능한가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은 은봉인데 뒤에 3개가 양봉이네요 양봉이 은봉보다 같거나 많으면 된다에 조건에 부합합니다 마지막 종 봉은 양봉이어야 된다에도 부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매수 타이밍이 주봉까지 나왔어요 주봉까지 매수 타이밍이 나왔어요 그 단계는 뭐죠? 다음 단계는? 1봉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주봉을 1봉으로 바꿔서 정배열이나 골든크로스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럼 매수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실적 터너라운드나 꾸준한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는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미 그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월봉, 주봉, 1봉까지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월봉 전환 매매법의 중요한 부분이죠 자 주봉상 매수 타이밍이 나왔으니까 1봉으로 바꿉니다 1봉으로 바꾸면 요 동그라미 친 기간이 아 여기가 아니죠? 요 동그라미 친 기간이 하나의 월을 1봉으로 바꿨을 때예요 자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다 매수가 됩니다 골든크로스의 정배열이에요 그죠? 이 구간에서는 다 매수가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안 됩니다 5일 2평선 깨고 약간 역배열로 바뀌니까 요 때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정배열로 바뀔 때까지 요기 구간에서는 또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되죠 여기서는 매수가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차트를 봤으면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정배열이나 골든크로스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정배열이 뭔지 골든크로스가 뭔지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못 보신 분을 보셔서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럼 매수된 가격이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에요 가격을 보면 14,000원에서 15,500원 14,000원에서 15,5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가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역시 대시세를 폭발하면서 2배 정도 보유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실적과 재무건전성,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체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끌고 갔을 때 큰 시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시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세 종목 현대차, 삼성, SDI, MCNX를 통해서 월봉, 주봉, 그 다음에 일봉까지 좁혀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그 매수 타이밍을 잡았을 때 대시세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를 말씀 안 드렸어요? 매도 타이밍, 그렇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매도 타이밍이 이렇다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 말씀 안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강의 중에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 영상도 있어요 그걸 보시면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지 않았던 걸 더해가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걸 꺼내와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개인 취업 분들도 순서대로 보시면 발전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C넥스까지 이제 봤어요 그리고 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는 GS 홈쇼핑입니다 GS 홈쇼핑의 월봉, 당연히 월봉이죠 이거는 처음에 보니까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고점에서 꾸준히 하락하던 추세가 이때 돌파가 나옵니다 기간은 언제예요 2020년 10월입니다 2020년 10월 월봉 상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월봉 상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월봉만 가지고 매수를 한다면 이때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월봉 전환 매법입니다 월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월봉, 그 다음에 주봉 주봉도 통과가 돼야 돼요 여건이 그래야 일봉 일봉 상에도 조건이 맞을 때 골든크로스나 정배열 일때 매수를 하니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월봉 상으로 2020년 10월에 돌파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순서 주봉으로 바꿔야 되죠 이 월봉을 주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기간이 이제 월봉을 주봉으로 바꾼 건데 봉이 4개가 나왔어요 매수해도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봉이 3개고 은봉이 하나예요 양봉이 은봉보다 많다 그러면 매수해도 되겠네요 매수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양봉이 은봉보다 많은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봉은 반드시 양봉이어야 돼요 필수 조건이에요 이 앞에 3개는 양봉인데 마지막 게 은봉이에요 마지막 봉이 마지막 봉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안 됩니다 일봉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월봉 상으로 매수 타임이 나왔을 때 주봉 상의 조건도 맞아야 일봉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월봉은 조건이 맞았어요 추세전환, 그렇죠? 근데 주봉에서 조건이 안 맞아요 일봉으로 갈 필요도 없죠 이 종목은 버립니다 버리고 뭘 확인해야겠어요? 그 다음 월봉을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 월봉을 확인했을 때 여기도 양봉이 떴다 이러면 그때 가서 주봉을 다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봉이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에 맞다 라면 그때 일봉 가고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이 위치에서는 월봉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나왔지만 주봉상으로는 마지막 봉이 은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일봉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섣부르게 한 14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결과를 볼게요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만 하고 수익은 거의 못 보고 오히려 약손실을 봅니다 월봉전환 매매법에서는 주봉상까지 추세가 맞아야 되고 주봉에서 일봉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수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지막 사례까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삼성카드입니다 월봉상으로 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봉이 이때 나왔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입니다 2019년 12월에 월봉상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월봉상은 매수 타이밍이 나왔지만 우리는 바로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왜? 월봉에서 주봉 주봉에서 일봉까지 보고 나서 세부 매수 타이밍을 잡을 거니까요 월봉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주봉입니다 주봉상 봉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은봉 두 개, 양봉 두 개입니다 어? 은봉 두 개, 양봉 두 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주봉상으로는 양봉이 은봉보다 많거나 같으면 된다 근데 같네요 매수하면 될까요? 아니죠 마지막 봉이 은봉이니까 네, 버립니다 이걸 버리기 싫으시면 아까 봤던 월봉 차트에서 그 다음 월봉을 봐야 돼요 그 다음 월봉이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월봉을 더 주봉으로 쪼개서 그 주봉상 타이밍이 나오면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봉이 하나 나왔다 하나가 양봉이면 됩니다 자, 두 개 나왔다 두 개 다 양봉이거나 하나 은봉, 하나 양봉이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봉은 양봉이어야죠 세 개 나왔다 세 개 다 양봉이거나 두 개 이상 양봉 두 개 양봉이어도 되죠 하지만 마지막 봉은 양봉이어야죠 네, 이런 식으로 주봉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봉상 은봉이 떴어요 근데 이건 매수 안 해요 일봉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섣부르게 매수했다 라고 한다면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남들은 돈 벌 때 나는 이제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봉 전환 매매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봉상 상당히 큰 시세를 노리는 매매법이다 그런데 매수 타이밍을 절대 월봉만 가지고 잡지는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월봉에서 주봉, 주봉에서 일봉까지 순서대로 보고 일봉상 골든크로스 혹은 정배열 이 구간까지 보고 매수를 했을 때 내가 대시세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차트를 설명했지만 차트만 보고 하는 매매는 아니에요 종목을 오래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 분석, 실적 분석 꾸준한 흑자가 나오는지 혹은 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수 있는 기업인지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아까 실적 터너라운드 기업을 선춤해하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흑자를 보고 매수하면 늦다 그럼 적자가 줄어드는 기업을 흑자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고 매수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상하고 매수했지만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높은 가능성을 반복하는 거지 100% 확률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렸죠 높은 가능성에 꾸준히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월봉 전환 매매법도 월봉만 보고 매매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월봉에서 주봉, 주봉에서 일봉까지 세부적인 타이밍을 다 잡고 가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는 것은 100%의 매매법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100%는 없어요 하지만 60%, 70%, 80% 이렇게 투자 성공률을 계속 높이는 거죠 이 높아진 투자 성공률을 반복하면 그게 계좌 수익이 됩니다 굉장히 지루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월봉 전환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카메라 중간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문자 보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여러 가지 정보도 올려드릴 거고요 지난 강의들 제가 잘 모아놨어요 그 모아놓은 강의들 지난 강의 다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의 정석 월봉 전환 매매법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강의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insgesamt 안녕하세요 팀장DB 다음 주에髙 di 벚꽃 다음 주에 애데reck 알겠습니다 superpower